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강소국 허국동에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 정은비입니다. 먼저 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영상이랑 춤 영상도 보내드렸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. 어디서 감히 경쟁을 논하려해 누까? 지어란 서바이벌 안에서도 살아남은 누? 나 미친 것처럼 보올 수도 있지만 믿지만 아직까지 너네 나를 몰라 즐기려면 즐겨 찼다고 약 봤다가 내 작은 주먹에 넣을까? 날 경험하는 순간 놀랄 거야 넌 날 다시 보게 된다의 손목을 건너 지금도 너는 막 긴장? 몸 눈 풀고 같이 달려볼까? 좀 더 빨리 말하지 않아도 어느 생각 끄덕이는 공개는 맛을 써도 아닌데 네 머리 위에 술로는 준비 됐습니다. 다시 한번 가볼까? 이번에도 너와 나주 그냥 후가 감사합니다.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하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음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네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단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네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실 텐데 지금처럼만 날 사랑해줘 난 너만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질 사람은 너뿐이야 넌 흔들리지 않아 넌 가끔은 자신이 없는 미래를 미안해 하지만 잊지 말아줘 사랑해 너와 함께라면 이제 행복한 날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네 형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